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 대부분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증수는 0.7%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특히나 운송지수 다우 운송지수가 1.7%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했던 페덱스와 UPS 중심으로 시장 급등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의 87%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위하는 실적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골드반삭스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려면 기업들이 성장성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투자와 지출을 시작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기업들이 내놓는 앞으로의 투자 계획, 그리고 아이비 투자은행 측에서 내놓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에스티로더입니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일단 매출은 38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39억 달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메이크업 제품을 크게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메이크업 제품의 매출이 마이너스 11%의 역성장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분위기였고 더불어서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봉쇄령이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에스티로더에는 악재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거의 8% 가깝게 빠지면서 에스티로더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입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죠. 특히나 이번 해 2분기에 컨센서스 시장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주에 시장에서 15% 넘는 급락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캐시우드는 트위터의 급락을 매수 기회로 잡고 저가로 매수했습니다. 캐시우드는 트위터의 주식을 84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넥스트 제네레이션 인터넷 ETF에 46만 주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JP모건 측에서도 트위터는 실적 발표 후의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트위터의 경우에는 직접 광고에 대한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내 미래 사업 전망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위터 1%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라이진인데요. 매각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야후와 AOL 사업부를 50억 달러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버라이진은 야후의 AOL을 합병을 해서 페이스북에 맞먹는 미디어 업체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후와 AOL 사업부를 50억 달러에 매각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최근 미디어 사업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무선 네트워크 사업과 다른 인터넷 서비스업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버라이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헬서웨이인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워렌 버핏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서 실적이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는데 자사주 매입을 66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후계자로서는 그렉 아벨 부회장이 낙점됐다는 관측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증시에서는 1%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